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이 내용을 전과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박수를 또 한 번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첨가합니다. 저는 펜택 씨를 종종 애용합니다. 그 30여 개 업체 중에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정의에 따라 하는 일정 금액을 본인이 정하고 나면 그 정의로가 똑같이 금액을 배치고 오늘 나오는 게 새로운 변화에 의류 모두가 자유를 지압받지 않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풍경으로는 이 명의 자유를 지압받으셨는데 3월에 16일에 3월에 7일을 지압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상도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2조원, 604억 원을 넘고 도로군 교통실은 실천을 응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검은행으로 검은행을 입찰에 가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교통의 카드 단말팀을 통사자분들의 노력과 단말에 대한 표창과 시상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은 예언자에게는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하도록 공부하겠습니다. 표창을 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특별 교통 주단이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많이 얻어낸 수 있는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그런 데까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